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7가지 어떤 잘못된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탄산수는 식수 대신 마셔도 된다? 톡 쏘는 맛과 청량감 때문에 요즘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이다, 콜라는 건강에 안 좋으니 일부러 탄산수를 찾아 마시는데 이 탄산수는 약산성을 띄기 때문에 위산 분비량이 많거나 위벽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수를 대신해 마실 정도의 양은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콜라, 사이다 일부러 안 마시고 탄산수를 가끔 먹는데 과다 섭취는 안 좋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 먹고 몸이 붓는다면 물을 먹지 않는다? 물을 마시고 붓는 것은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마셨기 때문인데 수분 유지를 위해 몸이 반응하는 작용으로 만성탈수인 사람이 겪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충분한 물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자연스레 붓기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 물보다 이온음료가 수분 섭취에 좋다? 이온음료가 물보다 흡수 속도가 빠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과 이온음료의 체내 흡수 속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온음료에는 수분과 함께 전해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신체 활동,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을 했다면 물만 마셔도 충분하지만 1시간 이상의 격한 운동이라면 이온음료가 좋습니다 반면 주스나 콜라 같은 당분함량이 높은 음료는 체내 흡수가 느림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운동 중에는 가급적 수분 섭취는 3가? 탈수나 갈증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현상이며 필요한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 시 땀으로 인하여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탈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 2-3시간 전 500ml, 운동 10분 전 200ml, 운동 중 200ml 수분 섭취로 체온을 유지하고 배출되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녹차나 커피를 마셔도 물을 따로 섭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커피나 녹차도 물이기 때문에 따로 수분 섭취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들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 섭취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을 섭취해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건강에 더 좋다 흔히들 따뜻한 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에서 흡수가 더 빨리 일어나고 찬물은 물 온도를 데우기 위해 칼로리를 소비함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물의 온도보다는 몸 상태나 온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좋다 한 번에 많은 수분이 몸에 들어오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혈액이 묽어지고 저나트륨 혈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통, 무기력증, 경력, 부투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 내에서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저도 이 상식들 중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뭔가요? 저는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당연히 좋은 줄 알았어요 어서 들었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각자 다르네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찬물이 잘 받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물이 잘 받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수분 섭취를 해야지 우리 몸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